안돼. 가지마. 가지마. 안녕하세요. 오디오 입력 캐쳐 툴을 온 게임이에요. 이 사람아. 아니. 쟤 공지를 못보셨단 말이야? 이 게임이에요. 기다려봐요. 갑자기 말.. 말썽을 부려가지고 오케이. 됐어. 닉게임하고 싶다. 자. 온 게임이에요. 이 사람아. 포켓몬 유나이트. 아하. 림피아다. 일단 한판 해볼까요? 우리 귀여운 림피아. 좀 더 들어오시면은 바로 스탠더드 배틀 갑니다. 네. 말씀하세요. 검은콩니 고아 안녕하세요. 포인트 뭐 올려 들어왔으니. 아. 하나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 이번 토요일날 저기 그..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소리 크고 잠수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보시는 것만 해도 감사..감사하지 뭐. 자. 화요인님 공부 열심히 하시구요. 사화스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잘.. 아 주무실거에요? 잘 자요. 정상이죠? 아니요. 비정상인데요? 네. 오하 안녕하세요. 엄지나이님. 하하하하 오면은 다 고바 씨보야. 딴딴 저의 리그를 보시죠. 다디안도 이쁜데? 레니 고! 아 진짜요? 갈라진 목격리가 갑자기 듣고 싶구만. 싫어요 갈래요. 어딜가요. 옳지. 잘했다. 아주 잘해. 자. 일로와. 어차피. 평소보다 낮은 목격. 아 진짜요? 됐죠. 매지컬로. 얍! 잡았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하! 봤죠? 이런식으로 잡는 겁니다. 잡았고. 봤죠? 이게 바로 닌피아. 그리고 빠져주는 깽씨까지. 그렇지. 봤죠? 뮤가 제일 잘했다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했죠. 잡았다! 어디서 씨. 잡았고. 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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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쉿! 조용히 할게요. 아니 골피나리가 잘했는데 잘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근데 잘하잖아요. 잘했잖아요. 어이구. 넣었구만. 그리고 이렇게. 혀 넣어주면은. 칭찬표 넣었죠. 오케이.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받습니다. 누구라도 먹었. 뭔소리에요. 뭐야. 진짜 스태프 플로우신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할 예정. 아 진짜요? 아유. 뮤. 뮤. 유 레벨 올려줘야돼는데. 내가 지금 머금. 어. 잠깐 저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도와주러 가야돼. 잡았. 다우. 미아우. 아니야. 이게 바로 님 피아다 인마. 잡는다 내가 너 잡는다. 잡았구. 100x100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난 이거 써주면서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다 잡았어 어디서 그렇지 가자 다 잡았어 아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안간거에요 이제 아래쪽 가고 빨리 가야겠.. 아 아래쪽 잡혔구나 됐네 됐네 동시에 잡았네 자 저거 굳이 무리안에 할필없는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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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야 빠져어억 그렇지 뮤 잘한다 오케이 그렇지 어 안돼 으으으옹 뒤파어어 위lear오오오옿 아비야오 아비야오 예 퓨리 텐션을, 텐션을 올려가면서 해야죠 텐션 올라가야 얼마나 좋습니까 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나 어머나 아 안돼 그렇지 오오 굿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이제 한번 빠져주고 자 갑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어디가요 가지마요 치아님 보고싶어서 어떡해 안돼 빨리 가세요 어디가요 왜 자꾸 보내려 그래 뭐야 이거 그냥 우리팀이 근데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돼요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다가 지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됐어 그렇지 가자 아래쪽 가자 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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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빱빱빱빱빱빱빱빰 그렇죠 그럴거에요 어차피 지금 위 위 저기 신경쓰느냐 여기 신경 못쓰기 못쓰기 때문에 왔잖아 피카츄 저자식 피카츄 not 진짜 난 피자이에 좀 있지 그리고 넌 죽어 김 ك 이쁘다 굿 좋아 저정도는 뺏겨도 돼 괜찮아 어디서 붙잡았다 예스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 효율까진 몰랐어 자 와라 여기 먹고 싶지 일로와 한명만 와 다 죽었어 자 위에는 3명이면 충분하겠죠 음 그렇지 먹고 싶지 않니 저도 팀이다 가지마요 어디가요 헛 잡았고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얍 이런 열패 잡아라 그냥 나 잡아줘 됐어 야돌안만 잡으면은 게임이 수월하죠 근데 너 혼자 맡길게 가운데 가운데 위험해 가운데 위험해 가운데 위험해 야돌안만 잡어 야돌안만 잡으면 나머지는 수월해 일곱분 일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잡고 있죠 드디어 잡고 있구만 때리지마 우리가 때리면 안 돼 우리가 때리면 안 돼 야 이 나쁜 자식들아 야 지켜야 된다고 몇번 이겨야 아아 으야아 으야아 몇번 이겨야자고 찌다 이겼다 끝 끝 네 저 아주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역전 안당하죠 왜냐면 곧스나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3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안돼 자 위에 지켜 내가 여기 지킬게 아 아 진짜요? 플레이리스트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맞아 트위엄들이 대전할 때 진짜 많아 맞아 이해해 그거 맞죠? 곧스나리 실력 올랐죠? 개인적으로 혀아시사님 곧스나리 실력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네 이 정도면 너무 깔끔하게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맘에 들었어 네 아니 그러다 말해 이제 끝났으니까 방심해도 되는거지 끝났으니까 방심해도 되는거죠 왜 다른게임은 실력은 실력 안들어요 아 진짜 그러지마요 그래도 왜저래 얘기인데 아 진짜요? 왜 다들 잘했다 얘기하나? 오케이 역시 난 잘했어 자 이제 스탠다드 가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실거죠? 왜저라면 80% 확률로 집니다 그렇죠 일단 스탠다드로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들어오시는 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수사님 오셔오시구요 참고로 사과수사님 랭크 어떻게돼요? 아 오케이 들어와요 거문콩님 거문콩님 대기하고 계셨네 됐고 더 들어오실 분 사람이 많으면은 저기 레전도 갑니다 자 일단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거문콩님 이제 잘하는 캐릭터 생겼죠 이제 근데 이거 저기 그 다른 분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나? 포켓몬 유나이트 여기서는 내전이 실어질거 같아요 아 대부입니다 마하님 오랜만이세요 우와 아니야 제가 선물없어요 그렇죠 캐릭터가 비싸더라구요 그쵸 맞아요 현질까진 아니라도 꽤 그 로그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싱니 이거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어 디펜스가 필요하구만 사꾸만 아 좋아 제가 디펜스를 막겠습니다 야도란 킬가 모아서 샀어요 오 근데 킬가한테도 약점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로토모아 갈기북인데요 M짱이죠 당연히 M짱이죠 M짱 다있기 네 뭔소리에요 화요인이 소리 끄는데 마음의 소리로 다 마음의 소리로 다 듣고 계시는구만 검은콩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아 맞아 병기 병기 뭔소리에요 전 레니암 얘기 안했어요 외모장은 쳐다던 뭔소리에요 네 벅콩님 레벨 많이 올리세요 벅콩님 레벨 많이 올리세요 오 내가 먹는줄 아네 이 오 lijk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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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읏 셋 표 으 잦 아 서 아파 하 진짜 기를 모아야겠죠 단점이 있구만 아 아! 진짜 조주 잘못했어! 아! 조주 잘못했어! 아! 아 바보 이게요 검은콩림 레벨이 먼저야 나도 진화는 레벨 다 해야하니까 같이 먹죠 됐다 이제 검은콩림 드셔야 됩니다 잡았죠! 오케이 됐죠 잡았고 내가 몸빵해주면 되긴 하겠는데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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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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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빠져야돼 빠져야돼 쟤 데미지 엄청 깨단 말이야 위에 먹어요 위에 아 대기타다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아 젠작 내가 먹었나?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검은콩림 레벨 5 되야되는데 일로와 제발 아 젠작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굿 다음 휴일이 언젠지 뭘소리에요? 어 진화하셨네 아래쪽 좋아 제가 이제 잡을테니 잡을테니 드세요 기다리세요 얘 어디가는거야? 아하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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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일로와 잡아요 잡아요 됐죠 이거지 이거지 잡고 잡어 그렇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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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 하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 밝아 부우기 가시죠 위쪽 위쪽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제가 아래쪽 지킬까요? 위에 굳이 다퀴면 다 갈 필요 없잖아 아래 지킬게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레벨 9 맞춰놓고 유나이트 맞춰놓고 그렇지 일로와 이제 컴온 컴온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야도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야 저거 먹어야 되는데 뭐야 안녕 오 피했어 하지만 얘 진화도 제대로 안했네 트롤이 있다 상대편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뭔소리에요 안 움직이는데 내모지롱 AI 아니에요 아 AI에요? AI였어요? 뭐야 어쩌지 왜 이렇게 못하나 했죠 아 AI였구나 아 AI였어 어쩐지 어쩐지 차난 플레이가 아니더라 근데 AI 측은 좀 잘했다는 것 같은데 아 인정이라뇨 저거 얘는 이거 안통하네 AI였구나 진상 AI인지 몰랐구만 어쩐지 뭔가 움직임이 너무 단조로웠어 진작에 눈치챕겨 했는데 AI AI 안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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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진데 와 AI 많네 가자 잡으러 가자 야 얘네 아직 레벨 7,8 그구먼은 뭐지 AI래 AI 그래서 AI라도 다구른 다구른 위험하죠 다구른 위험합니다 오 AI 다 잡아요 A라고 AI라고 해도 다구른 위험하지 어쩐지 왜 이렇게 신나했어 뭐야 이상했고 위험하다 도와주러 가야지 뭐야 이상했고 왜 이렇게 잘해 AI 주제에 왜 이렇게 잘해 음 나쁘지 않구만 잡죠 거북콩님 잡을 수 있어 뭐야 아 위에서 내려오는 애였지 아 맞아 야 거북콩님 잘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됐어 잡았고 자 가운데 가구요 야 얘네 아직 거북콩으로 지나 못했죠 때려도 이길 것 같은데 끝났네 나 필살기 한번도 묻었어 일로와 일로와 잡고 잡고 오 위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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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잡아요 그냥 잡아버려 잡아버려 자 학살 들어갑시다 학살입니다 이제 나오는 순간 애들 다 없게 버려요 그냥 나오는 순간 다 없게 버려 야 필살기 끌 줄 알아 야 잡아요 채팅창 지켜 오오오오 미러쇼 야 미러쇼 야 아주 좋아 일로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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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어 잡는데 잡는데 잡는데! 잡어!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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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어! 뭔데요? 야 근데 야도란 진짜 안 죽는다 아하하하 디코 망령이라뇨 아! AI! AI! 너무 쉬웠죠 로비로 들어가기 아하하하 혼자 1킬 자 들어올 잠있나? 충신백군님 초대 한번 해봐야지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냥 숨쉬.. 숨쉬고 숨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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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그쵸 그쵸 아 안 바꿀 뻔했다 오케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또 스테는 질 게임이죠 맞아요 대부님 들어오실래요? 네 그럼요! 자리 남죠 들어오세요 대부님 아까 첫판에 제가 랭크전에서 아주 시원시원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했던 걸 보셨어야 했는데 어? 고스나리가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야? 야 고스나리 이제 무시하면 안되겠구만 이제 고바시보가 아니구만 이런거 땅캔들 성장좌 미약하지만 성장하고 있어요 야 미약하지만 아 진짜요? 저도 한참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기침은 안나가지구 기침만 다 나면은 이제 그것도 그거 하면 되는데 노래 부르면 되는데 떡! 더빙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커버! 그치 몸이 아픈데 아직도 몸살이에요? 검풍이? 그쵸 그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증가잖아요 어디있어요? 관절이 뻐근해요 운동하신거에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몸이 아프신거에요? 근데 제 옷 이쁘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운동은 힘식의 운동 폐가 문제가 있구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질 옷입니다 현질 옷 현질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걸 할 때 이뻐가지고 괜찮아요 네 질게임인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이기면 재밌죠 아주 좋아 저보다 잘하실거면서 근데 검은콩님이 인생캐를 찾았잖아요 헤매다가 야 킬가루도 야 엄청 잘해 저는 그 검은콩님의 청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픽시 아 그러네 근데 픽시 중력은 그거 못하지 않아요? 아이 그 특수기술을 못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을 다시 아 수영을 다시 했는데 그쵸 처음엔 힘들겠죠 이동기술도 아 픽시가 위험하구나 이번에도 야도란으로 가야겠구만 지금도 숨쉬는게 힘들어요 수영 3년차 진짜 누군가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검은콩님이 아래로 내려가신게 알 것 같지 않아요? 한달만 쉬고 아 저는 링피트 지금 22일차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영상 올려야되는데 영상 못올려가지고 아 아이 그 상대 조합이 좋은데 괜찮아요 그 조합도 아아 진짜요? 근데 킬가 해도 되긴 되지 원래 근데 밑에 애가 양보를 안해줄 것 같았어 이번에는 컴이 아닙니다 됐어 샤워스타님은 이제 저기 꿀 넣으러 가시겠지? 그럼 나는 이걸로 문제를 때리는거야 뭐야 와어어어 어? 도와줘야된다 됐어 샤워스타님 레벨 올리는게 먼저야 샤워스타님 오오우 위험하다 됐어 됐어 이제 내가 유인하면 돼 로진이 이제 가운데있으니까 제가 유인만하면은 일로와 그렇지 됐어 됐어 잡았어 아 잡았다 잡았다 됐어 가자 임무 임무 어 엄지나잇님 이 몸 다시 등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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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요 이제 가운데 가셔서 드시고 저는 여기 지키고 있겠습니다 말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예이 우리 엄지나잇님 예이 좋아 센터했던 애가 되게 잘하는데 잡았다 아 못잡았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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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먹어주고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롱 됐어 저 잡아줘야되는거야 일로와 잡아줘 됐어 잡아요 왜 아무도 안잡는거야 오케이 아 타이밍 좋게 잡았는데 세 다 맞고 육 그거를 세 다울바니 나이스 굿! 잡자 잡자! 렛츠 오케이 가자 잘 잡았죠? 이게 바로 곧비나리 플렉스! 네 갑니다 잡아줘야돼 잡아줘야돼 돌아가니까 지금 에너지 채우고 있을거고 그렇지 밑에 잡죠 어? 비둘기있는 구구아구 고야안냐 이렇게 오늘도 곧비나의 방식으로 오신것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 그럼요 다시 시작했어요 마스터 응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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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유나이트 유나이트 있어야돼 그래야지 한방 제대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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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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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아아아 와 저거를 회복을 한단 말이야? 이야 아유 잠깐 아 잠을 놨다 오지마 오지마 안돼 위험해 죽을거 있네 어디서 어디서 먹으려구 어디서 먹으려구 어디서 먹으려구 어디서 먹으려구 그렇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됐어 일로와 어디서 오우씨 스틸 느낌이 없는 내 자리니 고아 아니야 이렇게 내가 먹자 나이스 에너지 채우고 나는 서포터만 제대로 해주면 돼 일로와 내가 유인해주지 일로와 일로와아아아 지금이야 아아 진짜 아깝다 아아 아깝다 아아 아까워 아아 아까워 유인 제대로였는데 hil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이거지 이거지 저 내려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킬가도 가만히 계세요 아 중앙 중앙 그셔야 되는구나 좋아좋아좋아 아주 깔끔 그쵸 너무 깔끔 아 너무 깔끔해 멘티슨이 출첵 감사합니다 인원 많으면 내전도 가능합니다 어 위에 지킨샘 없었네 하나정돈 주자 그래야지 우리도 레벨업을 하지 그렇지 아주 좋아요 뭐 못 넣은거야? 아 아깝다 일로와요 일로와요 아 아깝다 내가 좀 더 빨리 도착했어야 했는데 채티창 지켜야해요 감사합니다 채티창 아주 깔끔 그 자 근육몬 괴령몬 여기 오시면은 왠지 여기에 사람이 올거 같으니 누가 누가 죽어요? 자 일로와 쟤가 온빵입니다 아하 그렇구만 그러게요 살겠죠 뭐 아아 저기 아니었구나 나 아래쪽 지킬게요 위에 4명이면 충분하겠지 10명입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위에 다 모였잖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오지마 임마 아아 아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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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있다 있다 아이웨이 아이웨이 이웨이 안 돼! 아! 쩌는데! 상처 쩌는데! 괜찮아. 그 전에 부활되고 위에는 안 건드니까 괜찮고 제가 잘만 잡으면 됩니다. 제가 잘만 잡으면 돼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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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금 거기 먹으면 안 돼! 중앙 중앙 일로와 이 자식들아 일로와 이 자식들아! 일로와! 쟤 잡아야 돼. 쟤 잡아야 돼. 얘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럼 저리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얘 잡아야 돼! 아! 뭐야! 나 쩌는데! 와 이거 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희망 있어. 아직 희망 있어. 아직 희망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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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가자. 아직 나 필살기 있다. 아직 나 필살기 있다. 우리 시키만 하면 이긴다. 어딨어? 죽었어. 고아! 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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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고아! 지각색 나타님!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나 필살기 있다. 필살기 있다. 죽었다. 만나기만 해봐. 일로와! 일로와! 오오!! 우와! 살았잖아! 잡았고! 됐고! 그 다음에! 일로와! 일로와! 내가 몸바게 했는데! 아! 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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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인마 와 인마 이겼죠 깔끔 불면증 울어요 깔끔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했어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잘하시는데 다들 밤을 새고 싶어요 전 밤 못 새요 게임이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래요 아주 깨끗했는데 대부님 플레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점판 못 새요 아 맞다 좋아요 눌러드려야죠 상대가 너무 잘했어 근데 우리도 더 잘했어 그건 그래요 영킬 자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들어오실 분 계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킬가르도님 어서 오시고요 대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 자리 남아요 한자리 남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한판에 10분 정도 걸립니다 제 지인이 들어왔는데 아 지인이에요? 고시나리 유튜브 구독하라고 꼭 지인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친구도 아니고 지인이야 어 엄지님이 먼저 들어오셨네 다른 유튜버의 시청자인 아니 그냥 구독만만 눌러달라는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탄님 다음판에 같이 네 오인큐하고 인원이 더 많아지면은 칼춤추는 병아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네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탄님 감사합니다 칼춤추는 병아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홍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깔끔 번쩍한 고스네리 방송 아 지 제가 잘 못해요 제가 할 줄 몰라요 질 줄 모른다는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판에는 뭐 내전 들어가도 됩니다 네 실수는 내전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 인원이면 내전 들어가도 되지 어 거문콩님 킬 가세요 제가 그거 야도란 하나 할게요 야도란 어려워요 거문콩님 하시는 거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컴인가 팔로우가 갑자기 몰려오면 좋습니다 짜짜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님 아 킬 가입니다 킬 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킬 가루들을 고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엄지님 엄지님 중앙이요 엄지님이 뭔데 핫삼 핫삼이 중앙인데 원래 이래서 캐릭터는 적어도 세명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세마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스티라크 가요 오케이 가운데서 드시고 그러니까 골스네리 아주 행복합니다 어어 엄지님 그거 공격하면 안돼 우리 레벨일 거야 들게요 검콩님 검콩님 안 먹어 검콩님 먹어야 돼 레벨 4에 같은 진하기 때문에 드셔야 됩니다 어째에 롱 오케이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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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일로와 넌 죽었어 임마 죽었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조준 이번에 아 네 알아요 올림픽 여는 거 압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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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아! 젠장 못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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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못먹었네 거기서 회복하면 안되지 근데 팀이 없잖아 팀이 없어요 팀이 나가야 되는데 팀이 없잖아 골지나리가 실력은 있기나 친구가 없기에 이거는 하이퍼보이스로 가야겠다 견제로 제대로 가야겠어 아 못잡았다 아 아깝다 골지나리가 실력은 있기나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나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5명은 있어야 되는데 검은콩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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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드세요 레벨 4 진화야 아 못먹었다 이거 좀 뭔가 꼬이고 있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먹어야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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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고 진화 시켜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일로와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됐다 됐다 제틴 창아 지켜 자 가운데 갑니다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안녕 안녕 위험해 위험해 피해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오오오오오 야도란 어디가요? 야도란 어디가? 오지마 임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잡았고 잡았다 오케이 됐죠 아 나 죽었다 아 아 혼자 하면 셀터 막아야 하는데 크로스첩 아 아래쪽은 지금 상황이 불리하지 않아요? 아래쪽도 일로와 일로와 상황불리해도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어 뭐 어째롱 자 와 가운데 먹는거 봐봐 위험하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일로와 위험해 그렇지 아 아 아깝다 아 야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 이것 좀 위험한데 예 이것 좀 위험한데 안되 멍사 안되 안돼 안돼 안된다고 와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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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이 빠져 어디가 검은콩이 혼자서는 안돼 야돌아리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꾸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니까 궁이 없었죠 자 욕심부려라 욕심부려 일로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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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와와와 아 젠장 위쪽으로 가는거야 오지마 아 꾸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셔가지고 통일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빠는 한복이 답인데 한복까지 아직 19초 남았네 우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네 나를 끄델하게 한 번 쭈고 아 젠장 아아아아 ax 이야어obra 오오오오으으으 어우우 죽었다 야 우리 레벨 왜이래? 네 감사합니다. 별말씀이랴 죽었.. 죽었어 데드일틀 좋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역전..역전승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전승 보여드릴게요 레벨 레벨 올려요 레벨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골씨나리가 이제부터 제대로 된 게임을 보여드릴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거 포기해야 돼 못 먹어 못 먹어 어차피 쟤네들이 먹을 거 뭐 스틸하면 좋고 네 마스터입니다 실력은 없지만 마스터입니다 힐 가루도 레벨이 야 지금이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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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에요 실력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졌는데 어차피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는 질 게임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겠지 얘네들 뻔해 아래쪽으로 올 거야 안와? 안오네 안오네 잠깐만 안오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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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획이 없었어 이거는 이건 계획이 없었어 인마 오지 말라고 인마 오지마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잡았다 넌 끝났어 인마 손잡았다 아 아 젠장 나 쟤 싫어 근육목 싫어 근육목 싫어 근육목 싫어 오지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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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어딨어 오지마 임마 오지마아아 이런 너무 너무 얘 스탠다드에요 스탠다드 그래서 질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게임치고는 이거 한번 빨리 해야 될 거 같애 못 이겨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다 근데 쟤네 그거 아 가운데거 뚫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랭이얼 쓰면은 욕먹었죠 가운데 스킬 고 와 무조건 잡자 무조건 가운데 잡아야 무조건 가운데 잡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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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패샤기 잡아 아 쟤 잡아야되는데 일로와 안 되겠어 아 쟤장 잡아야돼 잡아야돼 샤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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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다들 어디갔어ondaondaded pods 와 야아 다들 어디간거야 네 같이 잡았어야 했는데 어디 가셨어 야 이건 졌네 못 이겼네 가운데 못잡아 끝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와 아깝다 그니깐 상대가 우리가 너무 못하진 않았어 자 인원이 많으므로 레전 가겠습니다 어차피 질겜이기 때문에 해방이다 뭔 해방? 좀 데려와주시지 그니깐 괜찮아 질겜이니까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내전 들어가겠습니다 어딜 나가요? 뭐야 다 나갔잖아 내전할 필요가 없네 일단은 사울샤님 잠깐 나가신건가? 하나 침내비여서 막타가 안됐다 이러한 아깝다 들어와요 네 방 따로 파는거 아니야 커스텀 배틀 이렇게 가면 되지 들어와요 네 인원이 많으면은 내전 가고 아니면은 저기 스탠더드 가고 어차피 랭크 매치는 안되니까 난난난난낄 한분 더 하나타님 들어오세요 초대해드릴께요 어 포유나 제가 하고싶을때 하긴 하는데 포유나 플레이 영상 유튜브로 올릴끝니다 올릴끝고 그리고 방송 이외에도 제가 포유나 그 게임을 자주 해요 자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아 견제로 가야겠다 아 검은콩리 킬가루도 또 못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차, 차에게로 할게요 차에게 나도 킬가 된장 아 냉 오 킬가루도 님께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야 오 잠깐만 이럴거면은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이상일 곳으로 가면 되지 어차피 카점 가실거죠 네 카점 가세요 카점 킬가루 님께서 깜깜이를 골랐다고 하면은 예쁜 이상의 꽃 아 그런가 그니까 저는 킬가 어려워서 못하는데 콜라빔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누가 실력이 좋아요? 누가, 누가 실력이 좋아요? 고 시나리오? 저 실력 형편없어요 제가 이것때문에 킬치 하나 망가뜨려 킬치 하나 박살 내놓고 221일동안 장정 221일동안 진짜 와 진짜 야 눈물난다 킬치 박살 내놓고 와 와 잠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3명이야 중앙이 없나? 중앙 있는데? 아래쪽 유리에요 아래쪽 가세요 아래쪽 한명이야 아래쪽 한명이야 가요 아래쪽 이제 두명 됐네 야 이거는 몰랐다 야 이건 몰랐다 pri5 하 아 아흐 못잡는다 으으으으으으으아 아깝다 그렇지액 어이 깜깜히 뭐한거야 위험하다고 위험해 죽겠다 우와 찾았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어 아이다 아직 레벨 5도 안됐는데 레벨 7정도는 돼야 견제가 되던데 됐고 오물폭탄으로 해가지고 됐어 죽었고 자식 밀어버려 밀어버려 그렇지 잡았고 더 이상 가면 안돼 깜깜히는 가도 돼 됐어 잡았고 됐어 빠져 화요인님 다시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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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로와 어디있어 임마 오 잡는거야? 오 멋있다 깜깜히는 멋있다 아 주무시러 가시는거에요? 오케이 셀라빈 나왔다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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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하다 위헴하 냐오오오옹 냐오오옹 어디있어 임마 어 솔라빈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임마 레벨 9 만들자 꿀라빔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임마 죽었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우와 패션이 썼는데 와 아 너무 접근점 펼쳤어 원래 원거리에 태워야되는데 그치 사업사님 계셨을때 있어서였는데 아쉽다 생각을 잘못했어 잡자 때렸나? 때렸구만 잡았구 지금이야 뭐야 뭐야 아 비싸니까 왜 절로 나가 와 미치겠네 아 아 사업사님 좋다 버싱이 아닌가요 제가 아무 제가 봐도 캐리인데 뭘 좀 뭐가 맞아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우리팀 잘했어요 잡아야 이제 끝났어 이제 네 됐어 굿 아주 좋아요 하하하하 깜까미님께서 뒤에 계시기때문에 괜찮아 위험하다 아 안닿지 못났지롱 아아 잠깐 아 안돼 오지마아 오지마 안뛰어 오지마 오지마 아아아아 아아 아아 리자몽 자몽농까지는 좋았는데 아 어려워 굿 레벨 13까지는 만들어놔요 네 마스터입니다 이래봬도 이렇게 플레이해도 마스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터하죠 지금 분별이 안돼서 뭔줄 알았는데 비기너인줄 아셨습니까 네 레벨 12 만들어야돼 지금 아래쪽 그 가야되는데 가야되나 아래쪽 가야겠다 아니야 아라쇼 하실거야 브론즈인지 마스턴인지 뭔소리에요 굿 안내려가게 잘했다 어어 역시 근접점은 너무 힘들어 제가 원래 이상의 꽃이 본진이 아니에요 원래 이상의 꽃이 본진이었다가 림피아로 바뀌었죠 이제 유나이트도 못쓴단 말이야 굿 가자 잡자 가자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레벨 10점 맞출 수 있을까? 10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맞출 수 있겠다 됐다 맞출 수 있겠다 어 어 유나이트도 쪘다 얘 됐네 됐다 아 못잡네 와아 죽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잠깐잠깐잠깐잠깐 위험한데? 잠깐만 위험한데? 오 굿굿굿 굿굿 야 카울타님 잘한다 카울타님 잘한다 카울타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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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접점은 역시 카울타님이지 예스 야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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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어 일로와 뭐야 너 넣으러가잖아 넣으러가잖아 잠깐만 넣으러가잖아 안돼 와 넣었어 너 됐고 넌 끝날께 임마 끝 잡고 아 젠장 근데 우리팀 왜이래 왜 다 돌아가신거야 내가 가야돼 내가 가야돼 좀만 버텨요 오지마아아아 뭐야 됐어 이거지 일로와 위로 위로 갈수 먹어요 위로 갈수 먹어요 일났는데 이거 못먹으면 지는데? 천 todos 오케이 와 우와 숨 넘어가는줄 알았다 이겼다 이겼다 아하 뭐야 숨 넘어가는줄 알데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워낙 웃었습니다 근데 사과수사님께서 옆에서 그 잘 버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필살기하고 예 필살기하고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들 잘하셨어요 다들 잘하셨어요 뮤비는 게임이 아주 어려워요 하면 재밌어요 좋아 하실분 더 계신가요? 노 데스 야오 와우 부신자리가 한번 살려줬죠 그래도 살려준거 아니고 혼자서 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캐리했지 마지막에 유나이트 유나이트에다가 솔라빙 쏴가지고 형황 역정시키고 다구렘 장사 없잖아 레벨 15여도 혹시 하실분 계신가요? 네 혹시 하실분 안계시면은 스탠더단부터 가겠습니다 아 그쵸 타이밍이 아 아직 아 잠깐 안돼 아 내정갈끼는 저를 기었는데 예 꾸리님 다음판에 같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땅깬 모르는 뮤비 본진 림피아입니다 이쁘죠? 림피아 이쁘죠? 좋아 사월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움직이면 되겠네요 검은콩님 아 킬가루도님이 중앙 가시고 검은콩님이 아래 내려가시는게 어때요? 아 오케이 검은콩님 됐다 멀티에 오늘 잡힐까요? 백성봉카이 뿐 이야 킬가 검은콩님 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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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오 거부각 이쁘다 뭐지? 자 이겨보죠 레디 고 상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왜 골을 누르고 가실 거니까 우와 왜 케미용이야 왜 케미용이야 왜 케미용이야 왜 케미용이야 왜 케미용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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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잡았겨 잡았겨 아 젠장 위험해 아 못잡았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아우 아까워 견제로 가야겠다 메지컬로 가자 메지컬로 가자 아 못잡았다 깨먹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피카츄 가면서 아이고 아깝다 어디져 인마 어디져 인마 제껏 잡았고 오케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역시 본진 캐릭터야 나 무리할 필요없어 난 빠져야래 무리할 필요없어 욕심부리다가 죽은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아깝다 아깝다 됐어 튈가로 누눈이면 이제 중앙 드시고 음 이끈 누가 이끈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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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 olmak 어메 우머머머머머머 나는 갑니다 어딨어 인마 위험하다 위험하더 수 와우 와우 인마 내가 레벨을 계림 올린게 아니라고 인마 야 못잡았어 피카츄 나쁜자식 자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돼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돼 아래쪽 먼저 드실거기 때문에 견제만 해주고 난 레벨을 그동안 올리고 와 아래쪽에 다 모여있네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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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와아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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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컨트롤이네 규제라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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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잡았구요 위쪽은 괜찮습니다 아래쪽 신경떠주세요 네 이게 바로 군진 캐릭터의 실력입니다 위에는 잡지않습니다 이제 위에 오실때겠죠 이제 굿 mitä 우리 피카츄 넣는다 인마 적되어 뭐야 어디다 어디서.. 굿.. 굿! 저 뚫릴 수 있.. 뚫릴 수 있을까? 뚫릴 수 있어요? 잡았다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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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다! 잡았다 잡았다 자 총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면 고시나리에게 힐링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원.. 시원시원한 게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참여자가 많으면 내전 갑니다 힐링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랭전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죠 랭크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 너무.. 너무 욕심들는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잡을 수 있나? 아 못 잡는구나 위험해 오지마 오지마란 말이야 오지마란 말이야 오지마란 말이야 인마 오지말라고 저 기억이 안나서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지마 인마 오지마 하지만 넌 나한테 죽었다는거 그리고 필작이 치우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컴온 하하 피카츄는 전제 대상에서 제외 오케이 잡지 오랜만에 하시는거구나 가자 위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에 3명 아래쪽에 4명 킬과 위쪽 한명이면 되겠지? 가지마요 더 가지마 더 가지마 검콩리 너 무리하지마 네 아 진짜요? 검콩리 무리하지마 네 무리하지마요 무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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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됐어 됐어 우와 우와 빗살기 너무 무리하셨어 빠져야되는데 검콩리 아주 질게임 아주 좋죠 자 아주 좋아요 야 저기 들어갔네 자 가지마요 안가는게 낫지 않나 넣으려고? 몇 갠데? 30개? 지금 60개지? 오케이 좋아 됐어 다운데로 가는게 낫겠지? 굿 굿 내가 78분인데 됐고 잡았고 어 만변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방식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다음판에 내전 들어갈겁니다 하실분은 들어와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키만해도 이겨 됐다 유나이트 유나이트 준비 유나이트 준비 우리 지키만해도 이겨 아래쪽 위험하다 잡았고 됐어 잡았고 됐고 그담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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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엘리트컵 1위로 아 진짜요? 자 한번 빠질께요 무리할필이 없어 우리 지키만하면 돼 지키만하면 이겨 무리할필이 없습니다 무리할필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 밑장빼기로 위나 아래로 올지 몰라 아래쪽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쪽에서 잠깐 대기타다가 아래쪽 가야겠다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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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잡았다 굿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 게임 아주 깔끔하게 풀리네요 네 아 오늘 유튜브 감에 영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나이스 샷 검은콩님이 저기 욕심이 너무 좀 과했어 그거만 빼면 좀 잘했어 네 빠질땐 좀 빠져야돼 같이하실건가요? 같이하실거면 내전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뭐야 한번 나가셨잖아 하나타님 나가셨네요 내전해요 좋죠 내전 좋죠 주느님 고아 안녕하세요 잘못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일단은 보자 팔로워 필가루동님 이게 맞나? 이걸 아직도 하시는구나 그럼요 어떻게 밸런스가 맞는거 같으십니까 네 아 친추 그쵸 친추해야죠 잠깐만 친추 친추 안했다 친추 안했다 어딨어 주느님 감사합니다 30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베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아 그래요? 킬가루동님 마스터네 그러면은 약간 안 맞는데 어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유튜브도 구독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기 로비 아이디 보이시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로비 아이디 보이시죠 이 아이디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 시작해보고 밸런스는 나중에 생각하죠 그럴까요? 일단 시작 한 번 할까요? 근데 총카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좋죠 아 식작 많이 하네 하하하하 좋죠 식작 자 아 보면은 여기 로비 검색있죠 유나이티드 에이츠 요 로비 검색 로비 검색하면은 이렇게 떠요 이 번호를 치시면 돼요 일단은 총카님이 슈퍼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하사님 쪽에 오 들어오셨고 총카님을 하고 일단 4대3으로 한 번 가죠 아 엘리트컵인가요? 네 엘리트컵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4대3으로 한 번 가자 그 다음에 밸런스에 다시 한 번 조정해보죠 어때요? 다들 생각 어떠십니까? 총카님 네 다른 분들은? 뉴비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자 질겜입니다 네 킹부에 너무 못매일 필요없습니다 아 이거 본진 캐릭터라면 본진 캐릭터가 너무 약해가지고 초반에 아 본진 캐릭터로 해도 되나? 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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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캐릭터가 너무 약한데 네 초반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저긴 4명이라서 저 나나나 질겜으로 합시다 오늘 유튜브 구독자수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흐흐흐흐흐흐 자 시작합니다 오늘 유튜브 구독자수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최대한 버텨봐요 최대한 버텨봐요 끌어주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백스럼 잘가요 흐흐흐흐흐 좀 봐주면서 하세요 네 좀 봐주면서 하세요 그래도 네 막 질겜인데 막 막 죽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질겜이에요 그러지마요 초반이 너무 약해 멘피아가 일단은 본진에서 크게 벗어나진 말아야지 상대는 4명이기 때문에 괜히 허.. 커트로 됐다가는 어 총칸입니다 총칸입니다 와우 위험했다 와우 위험했다 내먹었고 스킬은 하고 스킬은 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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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이 게임 아직 몰라 그래서 내먹었고 레벨 5 내가 레벨 로파 됐다 잡았다 와우 위험했다 일부러 한번 죽었습니다 아 진짜요? 와우 안돼! 아아 아깝다 아아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잡았구나 자 탱커로 선택한거는 아주 잘했다 네 원래 림피아가 본진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불본진이 림피아이었는데 이상의 꽃보다 림피아가 더 좋더라구요 플레이하기가 잡았다 잡았다 와우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봐주시면 짜시는거 같애 봐주시면 짜시는거 같애 와우 와우 됐다 레벨링이 그나마 돼가지고 다행이다 레벨링 안됐으면 큰일날뻔했네 아하핳 가실끼에 라면굽을 다 묻었네 큰일났네 아 아 젠장 저거 내꺼였는데 일단 욕심부리 필요없죠 분위기를 봐서 잡을것인지 기다릴것인지 다 꼬올게요 알겠습니다 두트가 너무 잘하네요 아 진짜요? 두트플레이를 못봐가지고 어 물나온다 잡았고 잡았고 됐죠 이제 이건 제껍니다 이건 제꺼에요 오케이 아 젠장 들어가겠구나 두트 너무 진심인데 하하하하하하 진짜요? 진짜야? 아니 두트로 못봤으니까 네 잡았고 자 타이밍 완벽했어 스하아아 피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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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작이 위허해!! 됐다 요어아 위험했다 오랜만이다 오오 엘리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지길 뇌전하고 있어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에에에에 Commun sequence 그리고 엘링크님 잘가시오 잘가시오 지키기 진짜 힘드네 뭐하고 지냈어요 아 AV마냐 아 그렇구나 AV는 그래도 플레이하기 어렵진 않아요 해본 캡 해본 아 종고랑 원신이랑 게임 한번 볼게 아 진짜요? 어 여기 적 있다 위험하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출책! 잡았고 와 핵짝이 위험했다 위험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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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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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째인가 저도 퓨이치 뽀개고나 학교 221동안 안했었는데 어머머머머머 이건 제껍니다 레벨링이 너무 잘됐어 복지나리가 깨다 그러니까 어허익 아 죽는줄안해 죽는줄안해 천마터컵 그렇죠 이래봬도 맞아요 근데 봐주시면 타시는거야 왜냐면 저쪽은 4분이고 여긴 3명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타시는거거든요 그렇죠 뛰는거 귀엽죠 아 보게된 계기의 게임 오케이 맞아 자 잡았구요 이대로 가자 두툴가 겁나 열심히 하네 아 진짜요 우리 인원의 불리함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잡았구요 안돼 사나탄이는 내가 살릴거야 안돼 사나탄이 돌아갔을까 하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위 위 위 위 위 피했지 롱 피했지 롱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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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죽었다 어 킬가도 진짜 진심 진심이시긴 하시네 야 졌다 역시 인원의 인원의 그 그거는 이길 수가 없네 여기 아 그쪽 위쪽 가시면 안 돼요 네 아래쪽에 계셔야지 그치 그치 아 3대4입니다 더 쎄요 이거 더 쎄요 이거 어디로 간거야 야 야 위험한데 그래도 끝까지 아 그래요 왜 같이 해도 돼요 어제 질게임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안녕 피했지 롱 피했지 롱 피했지 롱 피했지 롱 피했지 롱 피했지 아 근데 못한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냥 박는 수 밖에 없다 메시붕이어야겠네요 더 들어오실 거예요 네 초반엔 유리했는데 아 딜러 연습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 그렇죠 원래 하나타님 캐릭터는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는 캐릭터예요 혼자서는 잘 안되는 캐릭터여가지고 아쉽다 한골만 넣으시면 이겼는데 잘하셨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네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기다리고 있겠 어 뭐야 누가 나갔어 누가 한 분 나가셨는데 누가 나갔지 아 새로 오신 분이 나가셨다 들어오세요 총칸님 신고 추가하고 림피아에도 괜찮네 자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나인님 카메라맨 가죠 왜요 싫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자고? 이거 안돼 밸런시 밸런시 밸붕이야 밸붕이야 이거 하면 밸붕이야 카메라 가요 아 엘링크님 들어오세요 그래야 뭐 카메라 가죠 뭐 까짓거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요 그저게 엘링크님이 들어오실거기 때문에 3대3 가능합니다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하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스터 2명에 4명 가자 어떠세요? 네 마스터 2인데 네 이거 다구레의 장사가 없다고 주누님 감사합니다 3대5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곧씨나리가 들어가고 3대5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엘링크님 내려가시고요 이렇게 가자고? 2대차는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2대차는 절대 안되요 그러니까 어떻게 곧씨나리가 참전을 할까요? 3대3에요 그러죠 아뇨 보드 안돼요 네 AR AR라도 안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하나타님이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얼추 밸런시가 맞나? 네 이러면 밸런시가 맞나? 엘링크님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러자 그 사과수자님 팀하고 엘링크팀하고 나누자 네 아니지 킬가루드 킬가루드님이 아래 내려오시고요 어 엘링크님께서 위로 올라가세요 엘링크 위로 올라가시고 킬가루드님이나 사과수자님 두 분 네 아 없을거라구요? 진짜 아 있잖아요 봐봐 보이잖아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3대3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빠질 수가 없지 있었죠 이건 또 4기가 빠질 수가 없죠 기다려봐요 이건 또 4기가 빠질 수가 없지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사과수잔팀 사과수잔팀 그 다음에 어디팀이죠? 킬가루드팀 킬가루 르도팀 30초입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승부의 세계는 모르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야아 뭐야 엘리크님 왜 나갔어요 어떻게 된거야 튕기셨나? 튕기셨나? 대충 걸고 오케이 응 나도 구경을 할건데 아 튕기셨구나 들어오세요 초대해드릴게요 엘리크님은 제가 아마 안 되있네 친구 추가가 들어오세요 아 이런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역배네 맞는 판단이군 자 다들 열심히 해주시구요 자 엘리크님 내려오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사님 대 킬가루드 총카님 대 하나타 검은콩님 대 엘리크님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기대해 주시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캐릭터를 고를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검은콩님은 킬가루드 하나타님은 아직 고르는 중이구요 사월사님은 골랐고 야 엘리크님 세게 나오십니다 포켓몬 캐릭터 이름은 다 못 외우겠죠 야 캐릭터 밸런스로 따지면은 사월사님 팀이 약간 약간 유리하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킬가루드 팀님이 유리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화이팅 하시구요 연격은 승리한다 화이팅 마들마들 만족하들 떨어요 괜찮아요 한하타님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됐어요 고수나리 방송 보고 시작하신 거여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했고요 자 중앙은 청하타님 릴링크님 하나타님이 아래쪽으로 가시고요 검은콩님이 위쪽 킬가우드님께서 지금 중앙쪽으로 가고 계시고요 총칸님께서 아래쪽 릴링크님이 위쪽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자 둘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릴링크님께서 지금 착착 레벨링을 하고 계시죠 레벨 올리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캐릭터가 또 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이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검은콩님도 이제 그 할 수 있는게 실질적으로 릴링크님이 검은콩님 상대가 안돼 캐릭터상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검은콩님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만 제대로 안 당하면 돼요 그렇지 자 지금 둘이 붙었고요 검은콩님은 약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자 위험하구요 자 위쪽은 검은콩님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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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돌아가신 걸 아칩니다 아래쪽을 타고 볼까요 아래쪽엔 두 개죠 오려진 상황이 인원에 자 너무 무리하면 안돼요 그렇지 야어어어 와어어어어 야 팀플 팀플 장난 아닙니다 네 멋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위쪽 상태를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께서 잘 바꾸게시죠 레벨링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레벨링만 어떻게 네 잘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진화는 했구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편에 겨우 플레이하시는게 가장 좋죠 아래쪽 상황을 볼까요 아래쪽은 지금 이제 히터 졌죠 서로 본진을 지키고 한방을 노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레벨링이 먼저니까 최대한 때리는게 먼저 좋구요 여기서 승패 행방은 검은콩님과 그니까 레벨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위쪽에서는 엘리크님이 레벨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은콩님 이거 한번 잡히고 막 피빨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짜증나요 자 검은콩님 과연 살아남기 있을 것인가 그쵸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위쪽을 주고 레벨링을 더 하는게 좋아 자 위쪽 아래쪽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자 위쪽은 지금 검은콩님이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아하... 안됐구요 아래쪽은 왼쪽팀 야 됐었군요 1대2는 못 이기지 그치 레벨링은 잘 됐어요 하나타님하고 지금 사와스와님하고 레벨링은 잘 됐고 위쪽에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건 좀 있으면 옵니다 올거에요 잘 막아놔야됩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죠 하나타님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되요 하나타님은 너무 멀리 가시면 안됩니다 뒤에서 타격을 줘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시면 바로 죽습니다 야... 사와스와님 과연 에너지상으로는 오오... 사와스와님께서 지금 잡으셨구요 자 위험하면 돼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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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적이죠 네 이거를 잡습니까? 잡습니까? 사와스와님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 그 불리한 상황에서 잡았습니다 자... 빠져... 치고 빠지는게 가장 좋죠 지금은 지금 2대1입니다 지금 레벨링이 잘 되어있다고 해도 위험하죠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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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검은콩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 그니까 잘했어요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야... 팀플 팀플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하시는게 팀플이 기가 막힙니다 힐가루님께서 아래쪽 부으셨구요 아직 이 친구 모릅니다 3대3 아주 탱탱한 친구가 별차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플레이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위쪽은 이제 힐가루도님하고 지금... 붙었죠 힐가루도님 여기 계시고 이제 힐가루도 케이크 야...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야... 힐 차기가... 좋게... 막타 조심해야됩니다 레디킬리에 막타를 주시랍니다 오... 잡았구요 사월샘님이 이걸 드시게 되는거죠 위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검은콩님의 상황이 좋거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은 충분히 신산이 있습니다 아래쪽 현측은 2대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래쪽에서는 파란팀이 이겼다고 보면 되는거고 검은콩님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향에 왜냐면 2대1이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 자... 타월샘님 레벨링이 잘 되어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때리고 있어요 엘링크님하고 힐가루 개별 레즈에이기... 에레킬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유용하죠 자... 막타를 실효!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레벨링까지 주시고 막으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다 막아야되는데 어디가시는겁니까 여기 막아야됩니다 여기 여기 막아야되요 이런... 뚫렸습니다 이거 좀 불리합니다 제 파란팀이 파란팀 좀 불리해요 야생 캐릭터 야생 포켓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저렇게 방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팀플 좋습니다 팀플은 좋은데 파이팅! 야 잡... 잡히나요? 야 잡혔구요 이건 아직 팽팽합니다 대체 이제 방어... 구축선이 파란팀이 왼쪽팀이 약간 좀 불리합니다 오른쪽 팀은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골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적당하게 봐시면서 그쪽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타님은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이 붙었을 때 그때 때리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말이죠 폭탄이면 하나타님만 공격할 거거든 야... 에너지 채우... 에너지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가운데 애를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거 잡힐 수 있을까요 레지하이키님 레지하이키님 레지하이키님은 아니죠 레지하이키를 과일 잡을 수 있을지 6초 5초 4초 3초 잡았습니다! 레벨링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자 엘리크님께서 지금 골을 놓고 계시고요 야... 골을 못넣게 지금 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엘리크님 위험합니다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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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자... 지금 키라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 보통 30초가 되면은 중앙에 가있으면서 대기를 해야됩니다 랭게임이면은 충분히 오해가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야... 와... 야... 야... 이거... 야... 분위기 좋았는데 과연 어느 팀이겠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레코자님을... 레코자를 누가 잡을지 자꾸 포켓몬에 님을 붙이네요 과연... 야... 잡았습니다 야... 왼쪽 팀이 잡았어요 자... 분위기가 역전됐죠 네... 야... 역전의 역전을 가둑하면 가운데 야... 가바더씨 웰컴 투 마이브로우캐스터 어게인 땡큐 포커밍 디스게임 이스 포켓몬 유나이트 디요노 포켓몬 유나이트 디요노 포켓몬 유나이트 자... 야... 해결도 나쁘지 않네요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뭐야 채팅창 아무도 안 지킵니까 우와... 왜 튕긴거야 튕긴건가? 후아... 들어오세요 역시 힐링게임으로는 이만한게 없지 아 이게 내가 카메라맨으로 가면은 튕기는구나 사세라아압 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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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청자가 몇분 계시죠? 11분 계시구요 안녕하세요 고스냐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그쵸 탕성이 있기 때문에 어... 총카님 내려가세요 4대3 가겠습니다 총카님 내려가세요 총카님 내려가시고 총카님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거든 어때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 이대로 고 다른 분들의 왜왜왜 밸런스 맞아요 하나타님도 되게 실력 많이 넣었어요 총카님도 잘하고 엘링크님 진짜 잘해요 여기 AI 주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아 물량으로? 아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오케이 자 질겜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질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피아 나쁘지 않았죠 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긁어보니까 아까 누가 이겼죠? 왼쪽팀이 이기지 않았나? 파워탈팀이 이겼잖아요 파워탈팀이 이겼다는걸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구요 고고고고 완벽히 향성으로 이겼다 흐하하하 그쵸 야 이게 다구레 장사 없다고 역배 덜 자 최선을 다해서 질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쉬붕있어 상대편 어 메쉬붕있어 상대편 큰일났다 상대편 메쉬붕있는데 그쵸 제발 나는 욕심을 불입도가 없어 잡았다 잡았다 오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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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건 이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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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줄았다 으아 죽는줄았다 으아 죽는줄았다 으아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몸통박치기 오는데? 아 진짜 잡아야돼 잡아야돼 으아아 오지마아 잡았다 안대 총칸님 총칸님 와 피했다 배려앗 잡았다 으아 으아 으악 으아아아아앗 으아 내가 유리하다고 우아 죽는줄 아네 위험하다 위험했다 진짜 야 진짜 위험했다 그니까 저게 되죠? 오씨나리가 괜히 마스터가 아니라고요 이래봬도 아 위험하다 앗 안 돼 아 야 내가 먹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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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뼈 어 뭐 안죽었네 근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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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와 잘한다 됐어 자 다음 게임에서도 이렇게만 하시지 그러니까요 컷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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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으로 내가 레벨링으로 레벨링으로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 필자기가 있다는 거 됐고 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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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아 죽었쇼 와아아아 야 진짜 잘했는데 야아 야아 어렵죠 가자 위에 다 몰려있다 지금 빨리 가야돼 오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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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와 위험했다 위허어내 위허어내이 오 잠깐잠깐잠깐잠 총가님 안되안되잠깐잠깐잠깐잠 아아 위험했다 와 와 막타 먹히는 줄 아네 잘하시는데 총칸님 이야 잘하고 있고요 밑쪽 버려 밑쪽 버려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아프다 아프다 나 빠져야 돼 나 빠져야 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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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다 난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몸빵이 약한 케이크이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야 가골앞에 장자있다 그러네 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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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12만 돼도 충분하긴 한데 뭐야 apost 아뇨 겉 therapists edo G ihnen reward 况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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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막타! 야! 잡자 잡고 가자! 아래쪽으로 아! 배터리가 없..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게임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뿌리님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봐드리진 않습니다 하나타님 봐드리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3대 5기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능력픽 잘못된다 아 좋구나 근데 잘 하신거에요 하핳 우와 피차이 쇼쇼 얘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우와 에너지 봐봐 하나타님은 너무 나설지 않는게 좋아요 그 캐릭터가 너무 나설 필요가 없는 캐릭터야 3대 5 가운데 친구에서 좀 뭐야 볼수는 레벨 15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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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잡았다! 가자! ohh 으어어어 어어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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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하핳uelle 우와아 죽는 줄 앗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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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오 Not 얚억여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엄 нyll уб이fun 플레이 opposец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야 위험했다 쵸 네 너쓴말죠 우리 이제 예 박스자른 나쁜 polarized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두 개로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꾸리님이 그 꾸리님이 아래쪽에 3대5하자 3대5하자 아까 AI가 너무 트롤을 했어 비판하지 못하겠다 자 한 두판만 더하고 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두판만 더하고요 혼자 1킬 자 저기 꾸리님까지 들어오시고 꾸리님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3대5로 가겠습니다 AI는 좀 트롤 같았어 그쵸 빡해져 그래도 이래야 실력이 늘은거에요 홍님 잘하셨어 이게 진짜 그 야 인해전술도 무시 못해요 죽을뻔했잖아 자 최민형님 어서오시구요 제가 친구 추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아직 안한분이 있으면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친구 추가했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밸런스가 맞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기 꾸리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랭크가 저는 역시 본개 본캐릭으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언젠가 나갈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임피아가 제 본캐릭으로 본캐여가지고 부캐가 이상의 꽃하고 저기 누구냐 야도란 엘트 아 충분하다 자 질겜이니까 질겜을 해주시면 되구요 최선을 다해서 질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자 과연 어느팀에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아이고 스킬 잡으면 누를 뻔했다 이기실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AI가 아니기때문에 아직 몰라요 유튜브 오 위험하다 뺏기겠다 아 진장 엘리크님 뺏겼어 아 초반 약한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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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우와 죽였어 죽는줄 알았다 우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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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하하 아 우아 죽는줄 알았다 야 어디있어 아우 어! 지난 헬슨이 난 무서울게 없죠 왜냐면은 내가 더 세기 때문이지! 무시하진 않는다!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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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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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야 아 레벨링이 저쪽이 잘 되있을거란 말이지 fs 우울 어 좋아 지금이야 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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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야 다구앞에 진짜 장기없습니다 야 3명이 야 3대1은 못 이겨 확실히 3대1은 못 이기겠어 야 야 3대1은 못 이기겠어 네 와 너무 무섭다 와 장난아닌데 와 잡혔네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약해 보지마 야 3대1이야 3대1 못 이기겠다 빠지자 지금은 빠지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레벨을 올리는거야 와 근데 진짜 와 다구를 진짜 장기없습니다 레벨 8이어도 죽어도 만들자 적어도 레벨 8을 만들자 야 다구를 앞에 장기없습니다 지금 컴온 컴온 넌 내 레벨의 제물이 되어라 야 야 저 장기없네요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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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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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안녕하세요 와 지금 3대5로 하고 있는데 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거는 레벨링 밖에 없어 어디서 넣으려고 피했지롱 오지마요 여긴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니까 위험해 위험해 위에를 스틸을 못하겠어 위에 3명 있어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건 레벨링인데 레벨링인데 레벨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됐다 잡자!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했죠 한마리 더 잡꼬 잡꼬 됐소 렛츠 고!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빤 어aciones 오 grammar 자 레벨, 저는 레벨, 레벨 올리겠습니다 방법없어 저, 저, 관심 끊는 사이에 레벨을 어떻게든 13, 14까지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굿 이길 수 있는 거는, 다구렬 이길 수 있는 거는 십자층 오시면 같이해요, 십자층이에요 모르셨구나, 저 십자층이에요 지금은 질겜, 질겜 중이구요 와 근데 진짜 어려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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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들이 온다 안 돼 위험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제발! 제발! 안 돼, 만! 안 돼, 만! 야, 제발! 잡았는데 죽었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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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야 1대1은 자신이 있는데 와, 2대1, 3대1은 어려워요 야 야, 키라노님 야, 위험해 야 뭐 그렇죠, 근데 질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일로와 와봐 엘리크님 와봐요 아까전에 리벤지 와, 잠깐 잠깐만 자깐 오지마 오지마 개명이야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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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 안되겠다 궁뒤 빼자 아니 꺄아아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빠져x3 오지마! 아악 한마리잡았다 ㅋㅋ 이거기거기거 지겠는데 예 이거지겠는데 야 그러니까 야 이거 윽뽀 야아 다행히도 체력을 회복 안하고 가셔가지고 이길 수 있겠네 아 제가 어디 가는거야 가운데로 가야하는데 달려 달려 고스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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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엌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가자 가자 가는거야 나 근데 열탈시개 밖에 없어 아오 젠장 열탈시개 밖에 없어 아아 위험해 열탈시개가 오오 오케이 넣고 빠져x3 빠져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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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x5 빠져×4 빠져x4 빠져x3 빠져x4 빠져x4 빠져x5 빠져x4 어 지금 최민 형님 위험하신대. 저 따라오시면 위험하실텐데 위험하실텐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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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야 넣으셔 이긴건가? 아 잠깐만 안지켰는데 안지켰어 아 젠장 위험해 위험해 넣지마 감량 넣으면 안돼 야 이걸 몰라 이걸 쓴건 몰라 아까 검은콩이 나 괴롭히셨지? 어? 야 야 어 엄청 빡세 와 와 손가락 아파 진거에요? 와 우와 우와 야 밸런시는 맞는다 밸런시는 맞아요 어 어 그러면은 어떻게 맞춰야될지 모르겠는데 야 야 엄청 빡세 와 와 와 한 분 나가셨는데? 총카님 나가셨는데? 지켰으면 이겼죠 그치? 지켰으면 이겼는데 탄단미스 탄단미스했어 나도 지켰어야 했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바람에 오 어우 어 장난아니에요 아니 볼스날이 죽이려고 3명이 덤벼 든다니까? 네 3명이야 3명 와 어렵다 일단은 네 그니까 오쪽에 매파님이 오쪽으로 오세요 네 매파님 들어오시구요 검은콩님 매파님이 아래쪽으로 가세요 매파님이 마스터시거든요 이러면은 밸런시가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 어때요 다들 생각이 어떠세요 다들 생각이 어떠세요 이렇게 갈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하나타님을 검은콩님 내려가시고 하나타님 올라오세요 네 검은콩님 내려가시고 하나타님 올라오세요 게웃핀것부터 브론즈는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못하시더라도 곧씨나리가 적팀이면은 곧씨나리 괴롭히는거는 잘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곧씨나리 이거는 랭크가 문제가 아니고 곧씨나리를 괴롭히는 스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나 곧씨보 곧씨보 했을때부터 이미 이제 곧씨나리 드래프트가 아니군요 아무튼 빡셉니다 빡셉니다 빡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아 한개인분이 계십니다 아 그러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자 질게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잤는데 더 졸리다 주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좋아 하긴 초반에 약한 저한테 붙는게 더 좋죠 하나탄이 너무너무 되시는데 나 하나도 못먹어 저 레벨 레벨 올려야되는데 아 위험해 아 메파님 메파님 잘하는데 어 메파님 잡아야돼 메파님 잡아야돼 메파님 잡아야돼 메파님 잡아야돼 메파님 에릭크님 잡았고 잡으러 가자 못잡았다 이거 잡으면 되죠 아 아 못잡았다 아 젠장 저는 무리할께요 저 저 저 레벨링 좀 레벨링 좀 안 돼 나 레벨 레벨 3이야 이 때 다 돼야되는데 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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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가운데 드세요 레파님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빡세다 엘링크님도 잘하세요 지금 아 못잡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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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지금 와 와 와 와 총칸님도 오셨다 나 아직 이브인데 나 아직 이브인데 아 잡았다 와 됐다 레벨업했다 자 거기 지키고 갈게요 오 잡았네 잡았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야되는 아 올라가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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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껀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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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타님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 자식입니다 그 자식입니다 자 아래는 지금 분위기 좋아요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딜로써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야 저기 그거다 그걸로 가야겠다 웹하님 잡자 잡자 잡았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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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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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고 빠지죠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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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올거야 올라올거야 아직 레벨 레벨링이 잘되있어 왜냐면 중간에 트셨거든 좋아 아주 잘하고 좋아요 우와 어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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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직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다 왜 검은콩리 왜이렇게 레벨링이 안되십시오 중앙가서 드세요 검은콩리 중앙가서 레벨링 드셔야 돼 검은콩리 너무도 레벨링이 안되있어 가시죠 아아 다 뺏기고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레벨링 하세요 네 이미 정글 이상해요 그래서 3대5를 했어야 된다니까 다음판에 3대5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안 끝낼게요 우와 하나탄님 잘하시는데 밀고 가도 될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밀고 가면 안되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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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되어 하나탄이야 빠져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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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가지마 가지마자 에이 굿 하나탄님 레벨 파세요 안해본 사람은 몰라요 오오오 위험했어 잡자 밀포빈 잡자 됐다 아아 아아 자 하나탄님 지키고 계세요 내려갈게요 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레벨링이 안되서 아무리 상성이 좋다고 해도 고스나리한테 져요 레벨링을 하셔야 돼 지금 그 야생 포켓몬을 잡으셔가지고 레벨을 올리셔야 돼 한 그래도 10일까진 올리셔야 어느정도 됩니다 아이고 난 쓸필이 없었는데 아하핰핰핰핰핰क 하하하하핰 okay 근데 우리가 인원 인원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냥 그런거 같은데 일방척할살 아니에요 3대5가죠 다음판에 3대5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타니까지 내려가죠 3대5 헛 드디어 레벨 10 됐네 이러면은 제가 비빌 수가 없죠 이러면 제가 집니다 1대1 승부에서 더군다나 1대1 승부에서도 지는데 이러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죠 아 아깝다 역시 2대1은 무리였나 안되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맞아요 네 밸런스가 안맞아요 하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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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하아GI 아리거톡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흫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밸런스 맞추려고 그런거에요 여기는 마스터 3명밖에 없어가지고 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주셔야 돼요 어? 키가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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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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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마디 잡고 잡고 잡아야돼x3 잡았다! 다굴 앞에 장시없다 그니까요 자! 우리 지키기만 해요 잡지말고 1초만 해주면 돼 이게 어쩔 수 없어 질겜 질겜 근데 하나타님이 잘하셔 하! 하! 잠깐 위험해!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아 다 죽겠다! 잠깐 위험한데? 아 아니구나 3대5 가죠 3대5 네 매파님 그대로 계시고 하나타님 내려가시고 이러면은 밸런스 맞을거 같은데 아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어차피 질겜인데 괜찮아요 다음판에 3대5 가구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1 지압 총력 자아 잔다는 말에 컴민 하셨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이런!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3대5 한 번 더 가구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자 하나타님 내려가세요 3대5로 가겠습니다 3대5 3대5 이렇게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밸런스 맞추는 중입니다 이게 괜찮으시죠? 배팅? 배팅? 배팅 갈까요? 배팅 갈까요? 자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청 고스나리에게 게임이 됩니다 고스 팀 여기는 메파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메파 팀 30초 드릴테니까 해주면 되고요 그리프트 아니요 그냥 이거 해요 네 싫어요 뭐야 한 번 더 들어오셨는데? 아 킬가우드님이 내려가셨구나 어? 괜찮다 아니 잠깐만 지금 새로 오신 분 들어오실건가요? 대회모드로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그거 되잖아요 그 뭐냐 대회모드로 바꾸면 뭐가 좋은데요? 포인트 안쓰겠습니다 포인트 안쓰겠습니다 자 지금 21대 79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니요 지금 킬가르도님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마판인데 들어오시겠어요? 한자리 남았는데 29님 참고로 랭크는 어떻게 되세요? 포켓몬 다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요 드리프트는 다음에 하고 아 지금 못해서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들어오실 분 계시나? 혹시 대부님 되나? 한 번 해보자 아 근데 대부님 마스터컵이어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AI 한 명 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이대로 구하자구요? 아니야 지금 킬가르도님하고 웨파님 잘하시고 엘링크림도 꽤하시고 여기 다 잘하셔 이쪽에 껴도 잘하시고 오인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되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오케이 갱고 사울사님하고 하나타님하고 총칸님 파이팅 하시구요 검은콩님 킬가로데님 메파님 엘링크님 최민영님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판입니다 마판입니다 아이스크림 냠냠 아니 주무시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드신다고 고기 고기 뭐 구경 구경 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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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올사님 안돼! 제발 잠수만 아니시길 안돼! 오 아니다 아니다 다행이다 빡세요 지금 상대 지금 마스터가 두 명이 계시기 때문에 와.. 빡센데 그니까 최대한 번 막아보죠 뭐 하나탈님도 드세요 드셔야 돼 같이 레벨 4에 그거기 때문에 됐어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오시고 아 젠장 아 젠장 이브이로쇼는 상대가 안된다 자아 엘링크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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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아 내꺼야아 어 됐다 먹었다 자 자 너무 가지마요 네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는 지켜야돼 우리는 이거 못 이겨 네 와 케명이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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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박했다 이거 잡고 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지금이야 위험하다 가지마 너무 가지마 오케이 잡았고 잡자 잡았다 도박친구 1.36이라뇨 도박을 누가 했다고 빠져요 빠질때는 화끈하게 치고 빠지는거 잘해야 됩니다 아래쪽 갈게요 저기 갈게요 여기 아니네 아 아니였구나 좀 더 빨리와야 했는데 슈피드를 저기다 쏘아버리는 바람에 사는 화려aves сказать 번째 Yes amethr simplement 못잡았다 우와 날라갔다 잡았다 됐어요 잡죠 이거 잡아요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어 뒤에 누구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젠장 피샤 있을걸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방송 자주 있으니까 네 오셔도 됩니다 29님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봬도 마스터라구요 좋아 둘 다 잡아버려 안되있어 검은콩님은 내가 잡는다 검은콩님은 내가 잡는다 어 큐어링이다 이거 좀 위험한데 흐흐흐흐흐흐 정보라뇨 나 이거 좀 딸리는데 레벨링도 딸리고 지금 모르는게 딸리는데 하나타니 너무 가지마시고 레벨부터 올리세요 뒤로 빠지세요 툴수마신은 참 쓸모있는 정보입니다 툴수마신은 참 쓸모있는 정보입니다 흐흐흐흐 젠장 맞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정보여 저 야 저기 모여있다 위험하다 아 이거 애매한데 파이팅 아 먹을수 있을까 몰래 고 몰래 고 빠져x3 빠져x3 빠져x4 빠져x3 빠져x4 빠져x3 빠져x4 굿 좋아요x2 어머머머머머 아우와 와아!! 와아!!! 엄청 잘 심어 있었어 와아아!!! 방금 누구였어? 이야아아아 이야아 뒤통쪽 제대로 당했는데? 아래쪽 지켜야겠는데? 가..너무 가지마요 너무 가지말고 아까 이상의 꽃 여기 있었는데 위로 갔잖아 아 이거 애매한데 지겠는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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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찾아줄게요 어디서 넌 내꺼야 넌 내꺼야 이상의 꽃 넌 내꺼야 이상의 꽃 넌 내꺼야 와 진짜 어렵다 일단 레벨링 상대는 마스터가 두명이어가지고 뒤로와요 뒤로와요 컴온 이리와 와 와 와 제껍 니다 제꺼에요 아비야우 아 무가군고 쉬니 고아 안녕하세요 확인할게요 이거 드세요 네 이거 아직 신샷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와 되게 조용해야된다 그렇지 지금 잡는건 아주 의미가 있죠 오 야오 검컥이 헬로 컴온 필사기 쉬세요 빨리 빨리 쉬라고 빨리 쉬라고 쉬라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씻어어어어어어어 2 cerr 쁘어어어 떨더라 반경말 부터 전기 아니 거기 있으면 안돼~~ 졌다 야 역시 어려워요 하나타님은 중앙으로 오셨어야 돼 자.. 재밌췄다요 재밌췄다요? 재밌췄어요? 네 아 하나타님 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래요 보통 저기 그.. 뭐냐 그 30초 가운데 30초가 남잖아요 보통 중앙으로 예 중앙으로 오시는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같이 싸워야되요. 바나타님.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아 재밌다. 아 재밌었다. 이십구님 계세요 혹시? 이십구님 계시나요? 별말씁이녀. 아 이제 다 떠나시는구나. 저기 모이고 맞아맞아. 저기 나가신분 다시 들어오고 막판 진짜 찐막하면 안될까? 네. 하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들어오세요. 아 진짜 보이... 아 맞다. 얘기 안했으면 잊어버릴 뻔했다. 매파팀이 이겼구요. 버틴다.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재밌으셨다면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또 안들어오세요. 또 안들어오시나요? 아니에요. 그럼요. 지 29님 하시라고 지금 제가 안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샤워스는 이승 많이 하셨구요. 하하하하 그렇구나.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잠깐 킬 동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좀만 얘기하고 계세요.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엄지님 계셨잖아?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혹시 친구 추가가 안 돼 있으면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뭐야, 하나타님 갔어. 어떻게 됐어? 어, 들어오셨다. 나가지지. 아, 오케이, 오케이. 초대해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저 추방 안 했거든요. 이렇게 4대4 갈게요. 일단은 약간 애매한 게 저기, 29님이 윈뚜초코님 맞으시죠? 맞으시면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지을게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 닌피아 저격해드릴게요. 그럼 닌피아를 야, 어떻게 저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님 대 제 친구가 되겠네요. 실력이 늘었다고요. 이래배로. 거문콩님 이제 타이밍 아시겠죠? 중앙은. 아, 위쪽으로 가세요. 네. 위쪽, 위쪽. 그리고 거문콩님은 다 드시고 아래쪽 내려와야 돼요. 왜요, 왜요? 단톡에 뭐 있어요, 또? 아니, 근데 혹시나에 방송을 안 들어오고 단톡에 하시는 분들은 무슨 경우지? 너무한 거 아니야? 고스네 방송은 들어와서 시청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한데? 고스네이 삐질려 그래. 일단은 상대도 4명이야. 와, 위험하다. 오, 뺏겼어. 와아! 아아! 됐다. 일단 견제로 가자 픽시! 픽시! 아, 젠장 당했다 언제 내려요? 지금 벽길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왜 안내려와! 자, 드시고 잔다! 잔다! 아, 죽었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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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카피진 마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리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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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와라! 아, 진짜! 와라! 상대팀 화이팅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또!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와! 아어,어어어 breath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읏 상대팀 막, 저,는 분리해졌을때는 아래쪽에 계셨어야 했는데 레벨링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서 레벨링을 하자 어디있어? 어디있어? 지금 쉴려고 지금 어? 어디켜드 쉴려고? 어? 어디켜드 쉴려고? 어? 어디켜드 쉴려고? 자 위 자 위 킬가 어디가 있는거야 위로 가야지 망했네 흐흐흐흐흐 아 위에는 됐다 나는 레벨링해도 되겠다 충분해 아닌가? 충분하지 않나? 뺏기나? 잠깐 위험해 가자 아 뺏겼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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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거 못이게 못이겨 못이게 못이겨 못이게 못이겨 아아 일났다 괜찮아 긍정적으로 가는거야 킬가가 너무 갔어 너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 레벨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이렇게 싸우는게 가장 중요했는데 싸우자 이기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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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픽약이잖아 뭐야 픽약이잖아 잡았고 아 잡히겠다 아아아아아아 아 밑에 초코님이 망냉용으로 진화를 했을까 흐흐흫 약간 많이 부기하는데 이거 많이 부기하는데 크흫 으흐흐흫 으흑흐흐흫 으흑흐흑 우아 위험하다 아래쪽 하나타님 아래쪽 와야돼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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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돼 됐어 다 잡았어 오케이 됐어 잡았고 됐어 아직 아직 역전의 가능성 있다 좋아 오케이 잡았다 굿 파괴 해버리는 거야 됐어 가자 가자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차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차는 방법도 있다고 컷 아 아깝다 필살기가 좀만 더 빨리 물려 아 근데 필살기를 하면 안되는구나 시간이 그래가지고 여기 잡고 있다 너무 가지 마세요 민트초코님 저기 라니에 들어가면 빠지세요 잘했다 근데 검콩님 지금 반성 잘했다 레벨업해 레벨업 어 킬가 너무 혼자 있는거 아닌데 혼자 있으면 안되는데 킬가 일났다 킬기 킬기 잡았고 와아 그냥 하나타님 오셨긴 했는데 안돼 안돼 아아 아깝다 검은콩님이 안죽었으면 충분히 신사는 있었는데 자아 끝났죠 왜왜왜 끝났어 우리 진광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아 진짜 잡지마아 아아 최선을 다 이렇게 하지만 졌다는거 졌다는거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아 와아 해파님 돌아가시죠 이야 아아 못잡았어 아아 짜증나 열받어어 열받어어 이제 여기 위에 지키고 있겠지 이건 넣게 해줘요 양심창 이건 넣게 해주자 어디서 안걸렸지롱 네 채 죽었당 그러니까요 아아 다들 잘하셨어요 네 다들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열두시가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네 아